디코더 솔드허터 안녕하십니까 디코더 솔트허터 진행을 받고 있는 박혜원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핫한 대상어종이죠. 방어 팝핑 게임을 하러 이곳 골장항에 나와 있습니다. 동해안 멸치 어군을 따라 방어 오장이 형성된 물진군을 찾은 디코더 박혜원. 멸치 어군과 갈매기 무리를 쫓아다니며 빅게임에 도전해보는데. 어마어마한 보일링이 보이고 있습니다. 형님 여기서 여기서 봤어. 아 제발 하나 물어라. 보인다 보인다. 히트! 히트! 역시 바로 보일링. 보일링 앞에다 딱 울었는데 바로 받아 먹었습니다. 쫓고 쫓기는 숨가쁜 현장에 암호를 해독해본다. 히트! 히트!